한글자막 by 한효정 울릉동 동남쪽 백길 따라 펼칠게 외로운 성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려도 독도는 우리 땅 경상북도 울릉동 울릉은 독도리 동경 132 북이 37 명금 기온 13도 강수량은 1800 독도는 우리 땅 지주광 13년 섬나라 부산도 세종신로 티리지 강원도 울진역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초선 땅 독도는 우리 땅 동경 132 북이 37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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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 heartbeat 고수 하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